오는 6월부터 전국 모든 시에서 전월세 계약을 의부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제로 전월세 시세 파악이 용이해지는 한편, 집주인에 대한 과세는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천만 원이 넘는 전세를 계약하거나 30만 원이 넘는 월세를 계약할 경우 전월세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대상은 전국 모든 시로, 주소와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담아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신고된 계약의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됐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신고제로 세입자 입장에선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반면, 집주인의 과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갖고만 있어도 간주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부모 도움을 몰래 받아 전세집을 마련하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6월 시행에 앞서 다음 주부터 대전과 세종, 용인 등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SBS 피즈 박연신입니다.